집중하자. 집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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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집중하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한 단 한 단. 강만 강만 강만.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요. 역파기 하지마. 안 돼. 와. 에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저 저번 주보다는 기술적인 파워로만 하네요. 그쵸 이제. 이제 리그 선임 올라올수록 빌드업이 많으니까. 오케이. 강호 괜찮지? 굉장히 강호. 그러면 위협적인 게 없을 거야. 뭐 변화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후반에는 봐봐. 아고 빌드업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시작을 할게요. 너무 잘하고 있고. 저쪽도 우리가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야. 지금 승부에서 먼저 먹어버리면 날씨 덥고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영리하게 축구하라는 게 그런 거지. 우리가 좀 상대를 뭔가 좀 더 갖고 논다라고 생각하고. 툭툭툭 우리 진영을 불러들인 다음에. 이델 패스나 아니면 삼자 패스로 미드필드까지 전달되면. 그때는 우리가 숫자가 유리했을 때 한 번 공격. 그렇게 안 하면 중고난박으로 하잖아 못 버텨. 그러니까 수비는 최대한 강호부터 중앙을 두턱게 하고. 슈팅할 때 강만 죽이는 거야. 슈팅이 오면 때리고 세트 플레이 최대한 간단하게. 만약에 승부를 본다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FC 그 친구들이 아플 때가 됐어요. 도대체 없이 많이 뛰었으니까. 오진이 최고의. 안되. 형이 한 골 막았다. 음악에 있어. 머리 머리 머리. 뒤에 흐리였어. 집중하자. 동네에 많이 뛰는다. 와. 호진이 형. 호진, 호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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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젤때가. 호진이랑 바꿔야지. 일단 호진이랑 바꿀거야. 폿백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슬리미 필드, 오케이! 중앙에 미드필드 3명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부은 인역하고 대광이가 약간 올려서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조금만 밀고 있는 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컷하고 끝이 아니라 나이스 우와 나이스 태풍! 나이스 태풍 도장한다고 지금 다 대강이 대강이 있습니다 나이스 태풍! 오! 오! 공을 내리면 다 대강이 대강이 있습니다 나이스 태풍! 오! 오! 버릇감가 동호야! 오! 오! 나이스 태풍! 살짝 높았어 동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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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줘야 돼! 나가! 나이스 강호! 이제 지쳤을 거예요 엄청 동호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없어! 다시TA가 유리했을 때 한 번 공격 omer 노야! 온다 오다! Sean мой 어디 있어? 잘+, 저거였는데 동보이가 잘 잡아, 내가 잘 잡아. 우리 감독님이 말한 그림이었는데 딱. 이거는 욕해도 된다, 아마. 귀엽다, 진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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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는 미치도 몇 번 없어. 이거 없다고요? 형일이, 형일아! 형일이 길게 받아서 가운데 떨궈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형일아! 겨울아, 겨울아!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 무전 치고 싶어, 무전 치고 싶어. 그렇지? 아, 저걸로 가냐, 키비. 좋아, 좋아, 좋아. 불고. 영승이, 여기서 한 방 돌이야. 웰던, 웰던.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어, 좋아요. 아, 어깨 나왔어. 오. 어깨 나왔어. 오, 어깨 나왔어. 오, 어깨 나왔어. 오, 어깨 나왔어. 오, 어깨 나왔어. 우와! 예에에에에에. 왔다 보내. 아, 왔다 보내. 아, 왔다 보내. 엘씨가 이뤘습니다. 이, 이게 다 터버렸어요. 버틸만 하잖아. 괜찮지? 야, 좀 뛰면 돼. 봐봐. 후백으로 다쳐서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어. 종봉이 뺏기면 큰일 나. 해줘야 돼. 뺏기지 마. 우리가 뺏기지 않으면 컨트롤만 되면 쟤는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좋은 장면이 나온다니까. 지금 저기 이거야. 빨리 집중해야 돼. 우리 쪽에서. 서로 믿고 들어오니까 빨리 가. 서로 믿고 해.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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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야.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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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야. 야, 역시 티아고. 티아고가 많이 막아주고. 아우, 나한테 티아고! 다행 커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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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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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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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다행히, 다행히. 하나 더 가야 돼, 하나 더 가야 돼, 하나 더 가야 돼, 동영. 야, 야, 형, 계속.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아, 올라와. 아, 차가워. 아, 차력적으로 힘들겠다. 그렇죠. 저번에 지금 11명 다 바꿨는데. 아니, 원창이 형 왜 하고 온 거야, 원창이 형. 에릭, 헤이, 에릭. 아, 마라의 두인이오. 아, 우리 누구야. 어디 그냥 잘라. 누가 나가야 돼. 됐어. 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대강이 줘, 대강이 줘. 형이. 형이, 형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대강이 줘, 대강이 줘. 형이 이리 마치고 좀 했잖아. 형이 떨어지는 거 쟤네, 쟤 저기 뭐야. 윙혁이하고, 윙혁이하고, 결의하고 보라고 그래. 좀 뒤로 해가지고. 해. 야,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준비해. 끝까지 나오 outta Başbun 성 understanding. 쪽지 잘én 전부. 반대, 반대. 형 승 내려가줘, 형 승 내려가줘. 대강, 대강. 삼아줘, 삼아줘. 패 sw ε ε ε. 둘. 아! 신전히 这样, 신전히. 신전히. 확실해. 25분 정도 되지 않았네? 야 뭐해! 이녀가 이녀가 앞에! 태풍아 더 나와! 태풍아 더 나와! 태풍아 더 나와! 태풍아 더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달라! 진짜 떨린다 이거 누구? 지났대? 동아리 방금 올라오긴 했는데 됐어 종봉! 그만해 그만해! 누가 심판한테 얘기하네 잘했어 종봉이가 또 주장맨도 주니까 열심히 해요 야 인형 인형 지났어? 괜찮아? 오케이 됐네 됐네 나 따줘야 돼 해야 돼 너 너 왜 안 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형! 됐다! 좋아 좋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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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거 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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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 내려와 대강 대강 내려와 대강 대강 내려와 대강 대강 내려와 대강 거리 좋아 뭐야 뭐야 이거 야 아직 얼마 안 남았어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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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티 한티 얼마 안 남았어 오 궁금해 오 킥터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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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형이랑 끝났다 버텨이들 영승 가운데 가만히 쳐줘 가운데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오 루프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첫 PK인데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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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 일단 일단 자신 있는 사람 야 차 보겠다 괜찮아 못나도 와 저리 빼놨는데 그다음에 이병 신동일 동일이 동일 오 또 그거 들어 괜찮아. 공랑이야. 공봉 대박. 대관이차. 야 강호 빚고 우리 코스로 차. 강호. 형 막을게 두 개만. 자 이번에는 골을 열혈하면 강호라고. 오오오오오. 열혈. 아오오오오. 자 어깨 동맹 어깨 동맹. 아니야 아니야 사이드로 찬네 굳이 놔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아 아니 뒤태널에서 얘기하는데 반대로 떴어 사회행사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페널티킥은 다 떨리는 거야 파이팅 괜찮은게 아 나 막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아 걸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강호정아 저희도 왜 이렇게 치고 찰 것 같지? 나 그래서 다 안는 거거든 이거 아니면 또 되게 저 꼴끼밭에 이렇게 갖다 줄 것 같아서 넣어주세요 넣어요 터링값만 해볼까요? 뭐야? 오른발로 아니야 아니야 아 스터븐 좋아 쟤 레시포즈잖아 오 와 오 하나하나 막으면 이긴다 오 재밌나 좀 풀이 될 것 같아요 오 저런게 안 풀냐 아 잘 차이네 이리와 파이팅! 자신있게! 여기서 딱 타이밍인데. 여기 딱 타이밍인데. 원래 축구를 하면 타이밍이에요. 2개만. 2개만 넣으면 또 가호가 2개만 한다고 했을까? 막을 거 같아. 그죠? 그죠? 신정 팀이니까 또. 아아! 가현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현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현이 끝나. 건강보험해. 건강보험해. 2002년 월드컵의 홍명보죠. 다음 누구지? 다음 없어, 다음 없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좀 적은 거 같은데? 끝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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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수고했어! 최악의 상황인데도 아 역시. 긴 스쿼드로. 아, 정말 이거. 아, 스쿼드가 정말 약해요. 약한데도 의지력을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이겼다. 오늘의 MOM은 여려강호! 안 할래. MOM한테 치가 먼저 일어났어. 저번째 제가 대강호한테 뺏긴 게 이마음이었다고. 저는 오늘 이강호한테 MOM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오늘 뭐 전달 사항 있나? 이기는 시작이 바로 준비를 안 하고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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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K4를 어쩌면 1승 1무잖아요. 그러면 저희 K3로 갑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아, 또 있어요. K4가 한 번만 더. 난간이. 난간이. 그럼 한 번만 더 하죠. 이런 거요. 뭐 한 번 더 해주자. 뭐 이런 느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새 카트는? 다음 주도 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천주FC가 뭐 언젠가는 부셔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즐깁시다! 또 다시 MOM에 선정되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상단 이래 두 번 MOM 받는 거 처음 아닌가요? 아, 그렇죠. 처음입니까. 사실 승부차기 들어가기 전에 두 개 막는다고 했는데 하나 막은 거 빼고는 다 반대로 떴어요. 막았던 볼은 약간 느낌이 왔나요? 그거는 거기 밖에 느낌이 없었어요. 아,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느낌이. 느낌이 왔는데 느낌이 잘못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그런 텔레트킹 막는 강좌를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좀 반대로 이렇게 뻑뻑 차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제 느낌상. 느낌상. 이번에 좀 승부차기를 하니까 좀 좋으셨겠네요. 비기면 승부차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떡상의 기회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발 우리가 이기지 마라. 아,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앞으로 또 더 강한 상대가 남아있는 각오 한 마디. 앞으로 더 강한 상대랑 할수록 제가 좀 더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팀의 최대한 모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